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락의 대기강사 고경입니다 여러분 2022년 지금 대기 환경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준비를 하시는데 1차 합격하시고 여러분이 2차를 준비하시게 되죠 이 2차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실지 이제 합격 전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려면 이 시험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출제 기준이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기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연도별로 같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20년부터 24년까지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하고 그 20년 이후부터 20년 이후부터 지금 뭔가 바뀌었겠죠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바로 가장 큰 거는 실험이 없어졌어요 작업형 시험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100% 이제 필답형 시험을 하게 되는데 기사는 3시간 그 다음 산업기사는 2.5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둘 다 공통으로 20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주간식 필답형으로 100% 보시게 되고요 한 문제당 배점이 이제 4점에서 8점 정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산업기사랑 기사랑 시간과 총점만 다를 뿐 문항수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합격 기준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100점 맞으려고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기준 이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돼요 점수를 맞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셔야 돼요 우리는 목표 점수를 얼마나 두느냐 60점 이상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니까 70점 조금 나는 더 맞겠다 하시는 분은 80점을 기준으로 자꾸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00점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나머지 20점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버려도 된다 그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출제 경향을 이제 유형별 그리고 문제 이제 과목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유형별로 보시면 지금 기사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고 나서 우리 2년치 20년 21년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문제의 문항수는 똑같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년에서는 계산형 비중이 좀 더 작았어요 그죠? 거의 반반이긴 했지만 서술형이라 근데 지금 보니까 21년에 가니까 계산형이 지금 65%로 3분의 2가 계산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계산형에 조금 더 치중해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네 문항수는 20문제 똑같은데 자 20년에는요 지금 서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산업기사도 21년에 가서는 계산형이 훨씬 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년 출제 경향을 보시면 작년이죠 20년에 대비해서 이제 서술형 비중이 많이 줄고 계산형 비중이 증가했어요 자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지금 뭔가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공단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계산형 적게 하고 서술형을 하고 합격수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년도에는 계산형을 많이 해서 합격수 비율을 봐서 내년에는 아마 적정선을 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산형이 훨씬 더 문제 점수 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이 22년에 대해서는요 계산형이 아무래도 서술형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 계산형 나온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볼게요 여러분 1차 과목을 보셨어요 그죠? 1차 과목에서는 우리 5가지 과목 나왔습니다 개론, 연소공학, 그 다음 방지기술, 그리고 공정법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과목별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2차에서는요 방지기술과 그 다음에 방지기술, 연소공학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로 보면은 이 방지기술에서 가스랑 입자상 처리가 조금 나눠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론과 연소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대교형 방지기술 부분으로 2차 실기에서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 1차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와요 대기는 1차 문제가 객관식이었으면 2차 문제는 주관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유형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제는 그대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여러분 충실히 공부하셨던 분은 2차에서 아마 그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교형 방지기술, 그러니까 개론과 연소인데 대부분은 연소에서 많이 나와요 이 연소공학에 관련된 부분이 20년, 21년, 2년치 보시고 그 다음에 방지기술, 우리 1차에서 방지기술에서 가스상 처리 그 다음에 입자상 부지 처리하는 부분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전체 부분을 보면은 이 연소공학과 방지기술 우리 1차로 보면 연소랑 방지죠 이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에요 그죠? 공정과 법규는 비율이 엄청 작아요 특히나 21년에서는 오프로 엄청 작아졌죠 산업기사도 한번 볼까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비율은 좀 비슷하게 그죠? 1대 1로 나오고 있는데 공정, 법규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평균 한 30% 정도 나오죠 근데 공정, 법규는 1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정, 법규 어떻게 보면 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특히 연소공학 여러분 1차에서 보셨던 연소공학과 그 다음에 방지기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죠 다 맞아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기는요 특히나 1차 필기 문제랑 중복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 1차에서 공부를 하신 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잃지 말고 2차 실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정, 법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시험마다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런 것들 실효 채취나 기기 분석 대기환경 기준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거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서수령에서 챙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신유형 보겠습니다 매 시험마다 기존에 나왔던 거 말고 한두 문제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 한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5% 정도예요 신유형은 기존 유형이 95% 나오는 거죠 이거는 기사랑 산업기사가 공통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확률상 신유형이 뭐가 나올지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기존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문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기출을 충실하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총 얻을 수 있는 점수가 95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 기존 출제된 문제가 나온 게 9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잡아도 합격은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기존 기출을 공부를 해서 우리 얼마? 80점 높은 점수로 80점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문제, 신유형 문제는 뭐가 나오냐 보면요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형, 서술형이 섞여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 아니면은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회기분석 자료 그죠? 우리 실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실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이렇게 필기로 나오는데 2021년 지금 자료에 보면, 기출에 보면은요 이 회기분석 식을 구하라는 게 나왔어요 실험 데이터로 이제 하던 거를 필기시험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중경막론이 있어요 이제 기체와 그 다음에 액체에 이제 서로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올 때 그 경막에서의 공식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신유형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신유형 문제는 어떻다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존 문제에서 점수를 얻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합격하냐? 출제 경향으로 우리 이미 봤죠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계산형 비중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기에 계산형이 이번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형을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비중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나 계산형은요 기존에 나왔던 게 그대로 출제되든가 숫자만 바꿔서 나오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계산형 철저히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신유형 문제의 비중이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 문제를 봐도 합격이 가능하니까 특히나 1차 필기 문제라 겹치는 게 많으니까 1차 필기도 여러분 같이 봐주시는데요 최신 기출 문제 5년 이상은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차 실기는 문제 수가 1년에 많아봤자 기사 60문제, 산업기사 60문제에서 12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어요 그죠? 우리 1차 필기에서는 100문제 봤는데 한 해에 100문제를 봤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5년 이상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얘기했죠 기존 기출만 봐도 합격합니다 특히나 계산형은요 기존 기출에 정말 기존 기출 달달 외우다시피 해주시고 서수령은 조금 범위가 넓잖아요 공부 방식은 단순 안기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부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출제 비중도 기사는 조금 낮으니까 우리 빈출 문제 30개 정도 단 최신 기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서수령 문제부터 빈출 문제 30개 정도만 여러분이 딱 달달 외우면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산업기사 볼게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서수령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서수령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출 문제 50개 정도 여러분 딱 여러분이 선정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최신 기출 문제 기사와 마찬가지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실기를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혹은 여러분이 제일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답안 어떻게 써야 돼요? 제가 이제 가서 직접 가서 여러분한테 첨삭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계산형이에요 계산형의 목적은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있고 풀이란이 있고요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채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냐면 정답을 보세요 이 정답에 나오는 답이 맞으면 점수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리면 점수 안 얻는 거예요 근데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오차가 좀 계산기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이 소수점 자질을 얼마로 썼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풀이도 여러분이 어떤 흔적을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점수를 주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채점 기준을 보시면 채점자는 일단 정답부터 보죠 그리고 정답이 일단 틀리면은요 이 문제는 틀려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엄청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 거죠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고민하세요 여기는 한마디로 여러분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풀었는지 그 과정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 이러면서 잘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해설에는 제가 그렇게 써놨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시간 아껴야 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순서로 풀었어 그 정도만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반올림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요로 보세요 오차 때문에 우리 여기 정답에 적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죠 그죠?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요 소수점 네다섯째 자리까지는 만약에 0.00이 있으면 좀 더 길게 유효 숫자가 한 7개 정도는 나오게 그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이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정답에다가 적는데 정답을 구할 때만 반올림 하시는 거예요 둘째 자리까지 적으니까 그 앞자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답이 4.1232 나왔다고 합시다 1,2,3,4가 나왔어요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나요? 4.12하고 뒤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려고 보니까 0에서 4사이면 버리고요 5에서 9사이면 하나 올려줍니다 그러면 3이라는 거는 0에서 4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4.1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4.548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셋째 자리가 8이죠 그러니까 올림을 하면 4.55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구할 때만 반올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계산형은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1.5 이렇게 딱 계산기에 1.5라고 찍혀서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땐 그냥 1.5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0 이런 거 일부러 붙이실 필요 없습니다 소수점으로 결과값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여러분 반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서수령을 볼게요 서수령 문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 나오고요 정답을 이제 기입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채점 기준 봐야 되겠죠 자 채점자는요 뭘 보고 채점할까요? 여러분 1년에 시험 몇 명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대기 산업기사 기사 합쳐 갖고 만 명 넘어요 응시자가 근데 그거를 출제자가 이제 채점하시는 분이 그 많은 거를 같은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수령이라는 건 원래는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는 게 맞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요 어떤 키워드를 썼냐 이것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워드 몇 개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수령 문제는요 부분 점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틀린 답은요 감점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써야 될까요? 키포인트, 그죠? 포인트가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점될 거, 좀 애매한 건 안 써야 되고 정확한 것만 적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단답형 문제는 암기한 대로 서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강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반듯이 글씨는 또박또박 잘 쓰셔야 돼요 특히나 계산형이 아니라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보기 편하게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 특히나 우리가 필기하는 기회가 적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가 조금 쓰실 때 글씨가 내 생각대로 잘 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글씨를 바르게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걸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키워드 뭐가 들어가야 되지? 먼저 만들어 보세요 키워드 뭘 써야 되지? 키워드 뭘 써야 되지? 정의하시고 그리고 이걸 풀어서 이제 답안을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글씨를 바르게 저도 글씨를 잘 못 쓰죠 그래서 그렇지만 시험을 볼 때는 또박또박 쓰려고 연습을 해요 잘 쓸 필요는 없고 알아볼 수 있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강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1차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그죠? 합격 정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2차 실기 준비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차 합격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안 하면은 여러분 2차 필기 못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꼭 넣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표 나와 있는 거 2022년 여러분 회차별로 나와 있죠 대기는 1회 2회 4회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이 서류 제출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고 원서 접수 하실 때도 이제 실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냥 필기군만 들고 가서 가까운 집 가까운 데 접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집 가까운 데 가시려면 일찍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 합격을 하신 분이 실기에서 또 떨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1차 시험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고 1차를 합격한 거 유예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회차에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내가 아팠다던가 사정이 있어갖고 시험을 못 본 거예요 1회차 못 보고 2회차 못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볼 수 있냐 네 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필기 합격의 기준으로 2년까지는 1차 시험 볼 필요 없이 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하셔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 기간 2년 기간 넘어가면 다시 1차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여러분은 꼭 합격을 하시길 모든 분이 합격하시길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배우락에서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했냐 여러분은 기본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 이론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1차에서 여러분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 하신 것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본 이론에서 볼 거고요 최신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 이 기출 문제 어떻게 나온지 파악을 해서 답안을 실제로 어떻게 적을 건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직전에 바로 외워야 될 것들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투자하신 게 여러분께 합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